중증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적정신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고 방문서비스 횟수도 늘어나 기존 시범사업보다 두텁게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부터 장애인 당사자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과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 건강관리와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일반 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그동안 진행해온 1, 2단계 시범사업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장애관리 유형, 상담대상 확대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존의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 정신, 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 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를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 많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